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로 옛날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배들이 정박해 있네요. 집을 봐야겠죠. 좀 특이한, 방금 보신 풍경을 매일 보고 있는 예쁜 집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죠. 바로 이 집인데, 이 집은 말 그대로 집이 아주 조망권이 좋은 집이죠.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매일 바다 바라보면은 정신 건강에 좋겠죠. 매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구경도 하고, 제주도도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집값이라든가 땅값이 비싸죠.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